가장 심각한 문제는 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누우면 스르르륵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서 이런 결국은 혀가 목구멍을 눌러서 숨이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혀를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코고리TV 황청풍입니다. 코고리에 있어서 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강장치가 1세대, 이렇게 아래턱을 잡아주는 것이 1세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2세대, 3세대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뒤로 가는 것을 제어하고 위아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3세대고요. 혀 공간을 확보한 게 4세대고 5세대는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게 이제 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단지 턱을 제어하는 거에서 혀까지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나는 게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혀가 떨어지는 걸 봤더니 아래로 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받쳐주기만 해도 혀가 떨어지는 게 훨씬 제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받쳐주는 것만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혀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혀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혀 뒤에서 그러면 이렇게 누워도 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없으면 혀가 어떻게 되냐 누우면 쓰르륵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서 이런 결국은 혀가 목구멍을 눌러서 숨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혀를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5세대는 바로 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 그 다음에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아래에서 받쳐주고 뒤에서 잡아주는 그래서 혀를 이 안에다 딱 가둬버려서 아무리 해도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이 기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강장치만으로도 턱과 혀를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가장 진화한 단계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강장치의 진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구강장치 개발 스토리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그리고 나에게 이게 맞을지 어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직접 보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